난카이 트로프 지역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일본 내륙 쪽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난카이 트로프의 전조현상으로는 우리가 한신 아와지 대지진, 2018년도의 오사카 북부의 강진 역시도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향후에 20년 내에 8.0 이상의 강진이 예측이 되는 지진이고요. 작년 12월 3일에는 야만 아시안에서 4.9, 와카야마 현에서 5.4의 강진이 나면서 난카이 트로프 지역에서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와카야마 현에서도 최근에 17번의 지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교토 남부에서도 7번의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기수도에서 4번의 지진이 최근에 계속 난카이 트로프 지역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토 북부에서도 역시 3번의 지진이 계속해서 난카이 트로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시조오카현 스루가만에서 깊이 4000m의 해저 봉우리의 협곡지대입니다. 수도 직화 지진은 도쿄를 강타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의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기는 겁니다. 최근 시조오카현 미에이 현 와카야마 현 도쿠시마 현 기수도 교토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슬로우 슬립 현상이 계속 발생하면서 굉장히 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로우 슬립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슬로우 슬립 현상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의 주범으로 진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역에 슬로우 슬립 현상이 발생되면 대지진의 전조현상 방아쇠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도 말씀을 드렸듯이 슬로우 슬립 현상에 의해서 발생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8년도 오사카 지진 역시 슬로우 슬립 현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슬로우 슬립 현상은 굉장히 일본의 지진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활성기와 정체기의 지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활성기에는 슬로우 슬립 현상이 정체기에 비해서 강진이 6.2배 더 많다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도 활성기에 발성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또한 지바현 일대에서 슬로우 슬립 현상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으면서 굉장히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